이 시간에는 부동산 관련 조견표를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카페에 우리 회원이 이렇게 갖다 불러온 글을 가지고서 한번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면에서 부동산 세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갈수록 세금이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잘못 투자하면 투자이익이 좀 낫다 하더라도 세금으로 다 주고 실제 남는 것은 별로 없고 오히려 소뇌가 발생할 정도의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입니다. 유상추득은 돈을 주고 취득하는 건데 6억 원 이하는 85평방미터 미만은 취득세가 1% 보다 지방주세가 0.1%에서 1.1%가 됩니다. 그리고 8호형 초과 그러니까 전형이 25.7평이죠. 이 경우에는 취득세가 1% 농어촌특별세가 0.2% 또 지방기업세가 0.1% 해서 1.3%가 됩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나와 있는데 이제 아래에 참조하라고 했는데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9억 원 초과는 85형 이하는 취득세가 3%고 지방기업세가 0.3%에서 3.3%가 됩니다. 그런데 85형 초과하면 9억 원 이상의 아파트나 집을 살 때는 취득세가 3%고 농어촌특별세가 0.2%고 지방기업세가 0.3% 해서 3.5%가 됩니다. 이 밑에는 이제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유상추득은 돈 주고 취득하는 거고 주택 외의 경우는 이제 4%에다가 농어촌특별세가 0.2% 해서 지방기업세는 0.4% 이렇게 하면 4.6%가 됩니다. 농지는 이제 취득세가 3%고 그리고 농어촌특별세가 0.2%고 지방기업세 0.2%입니다. 그래서 농지는 주택보다 좀 쌉니다. 3.4%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상추득이라는 걸 그냥 받는 거죠. 이제 증여의 경우는 취득세가 3.5%고 그 다음에 농어촌특별세가 0.2%고 그 다음에 지방기업세가 0.3% 합계가 4%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받은 것은 농지는 2.3% 그 다음에 농어촌특별세가 0.2% 그 다음에 지방기업세가 0.06% 합계가 2.56%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상속받으면은 뭐 그렇게 세금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외의 토지는 상속인 경우에 취득세가 2.8% 그 다음에 농어촌특별세가 0.2% 지방기업세가 0.16% 해서 3.16%가 됩니다. 원시추득이 이렇게 나왔는데 원시추득은 자기가 집을 지거나 이렇게 신축할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취득세가 2.8%고 농어촌특별세가 0.2% 그 다음에 지방기업세가 0.16% 해서 3.16%가 됩니다. 최근에 이제 다소특별세 법인추득세의 유일이 아주 중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법은 이제 지금 이렇게 하지만은 세법은 늘 달라지기 때문에 또 이것이 이제 뭐 조금 이따가 몇 개월 후에 이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달라지고 또 시대가 변하면 달라지고 또 세월이 가면 달라지고 또 어떤 명목이 있으면 달라지는 것이 세법입니다. 법인세의 취득 중과세율입니다. 구두택자가 취득할 때는 한 채의 1-3%고 주령지역에서는 1-3%인데 개인이 이건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주택자의 취득 시에는 그러니까 총 주택자의 2채가 되날 때는 1-3%에다가 주령지역에서는 8%가 또 추가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 한 채를 추가해서 3채가 되면은 비교정지역에서는 8%에다가 주정지역에서는 12%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 경우 2주택자의 경우 주정지역 이상에서는 전부 다 12%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10% 이상 12%를 세금으로 낸다는 것이 법인은 전체 이제 12%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이제 주택을 취득하기는 좀 어려워졌고 개인이 차라리 취득하는 것이 이렇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 법인 같은 경우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법인은 집은 그렇지만 나대지라든가 이런 땅은 또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참고하시고 다음에 이제 주동태상 지역 지정 중요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에서 이제 대출을 하는데 2주택 이상 보유시대는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주택구입이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은 또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LTV는 9억 이하에서는 50% 9억 원 초과에서는 30% 에서 이것도 이제 상당히 제약이 많아졌습니다. DTI는 50%인데 이것은 뭐 실수자인 10% 이제 우대하도록 되었고 사업자 대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재미 정비 사업이 나와 있는데 다두택자 양도 중과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했고 이것은 2021년 6월 1일부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도 그전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됐는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주택이 2채 이상 있는 보유자는 종부세를 이제 추가가서야 하고 추가가서가 0.6%에서 약 2.8%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부담이 상당히 상향이 되었습니다. 2주택자는 300% 3주택자도 300% 이렇게 상향이 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 양도세 기간 그러니까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내 양도할 때 이때도 이제 그 세제가 강화되었고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은 임대 50%입니다. 1주택자 이상 신규 등 투득시 임대주택 세대 혜택을 추수했고 그래서 임대사업자도 지금 별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을 많이 취득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런 때는 뭐 다른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토지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50년간 아파트는 약 300배를 올랐다고 한다면 땅은 3030배를 올랐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지 투자에 많은 사람들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1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2지역에서는 1년 6개월 3지역에서는 공공택지는 1년이고 민간택지는 6개월이다. 이렇게나 기타 주택주자금조달계획서라든가 이렇게 나와있고 신고 의무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알려드릴 것은 경매는 이 자금조달계획서도 필요도 없고 또 경매는 이제 토지거래호가구역이라 하더라도 토지거래호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세에 대해서 주욱 나와있는데 이거는 뭐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한참 가기 때문에 일단 배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사를 통해서 상담을 해두고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집에다 이렇게 부착을 해놓고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보유주택의 합계 거주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를 본다. 그러니까 그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는 이제 지가 주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주택이 여러 세대에 있을 경우에는 자녀가 30세 이상 되면 자녀 앞으로 주택을 주득해도 되고 이제 장애인한테 주택을 이렇게 지가 버리면 제 명의로 사주면 되고 그 다음에 5천만 원까지는 증여를 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세금 면에서 좀 유리하기 위해서는 부담보 증여라든가 예를 들어서 대출을 일으켜서 대출금을 안고 그 집을 산다든가 혹은 전세를 안고 사는 그런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문제는 세무사를 통해서 한번 장애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했던 이것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2주택 소유자라도 1주택으로 본다 하는데 대세추득으로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추득을 했고 추득 부담권 포함 그리고 이거는 1주택으로 봅니다. 또 종전주택의 추득일에 1년 이상 지나는 다른 주택을 추득한 후 그 다른 주택을 추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 주동퇴장지역의 경우는 신규주택을 추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동퇴장지역은 그래서 주동퇴장지역은 또 달라집니다. 혼인 또는 동거 봉양으로 인해서 세대학과를 한 경우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는 이 경우는 학과일로부터 혼인은 5년 봉양은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또 1주택으로 봅니다. 또 상속받은 일정주택의 경우는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1주택은 상속받은 일정한 주택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1주택은 일반주택이라도 일시적 1주택으로 봅니다. 농어촌주택이나 이농주택, 귀농주택은 1주택으로 보는데 이런 경우는 간단치 같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우니까 실제 이런 경우는 세무사와 상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요건요 하나에 해당하는 2년 보유기관을 요건을 적용하지 않야 한다 했는데 거주기관이 5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 안에 자기가 집을 지어서 파는 건설업자와는 상관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주기관 1년 이상인 경우 부득이한 경우 그러니까 상상이 다른 데로 이렇게 발령이 나서 이렇게 양도하거나 혹은 뭐 수용이 되거나 해외에 이주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속정예세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진공제 예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따질 때 사이트에 하면은 일반인들도 알 수 있지만 세금 신고할 때는 세무사를 통해서 해주됩니다. 그리고 세무공제가 되니까 1억원에는 세율이 10% 5억원 미만은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이제 50%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30억원 초과할 때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뺏기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라든가 전대 뭐 전문구 경우도 이제 앞으로 뭐 그렇게 했지만 기업을 이렇게 몰려줄 때 이런 경우 이제 그 이를테면 뭐 지분이 상당히 감소하기 때문에 다른 그 MMA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증여자산 공제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지간 증여는 6억원까지는 이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6억원짜리 집을 증여할 때 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 직계촌속관은 성년인 경우는 5천만원 미성년대 23명은 2천만원 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은 5천만원 직계비속, 직계촌속은 5천만원 부모나 저 부모한테 이런게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기차친독은 1천만원 형제자매, 사회, 며느리과는 5천만원까지 이렇게 공제가 됩니다. 세금 납부기간은 조금 뭐 기간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되는 사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고서 주택임자타 보호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시로 바뀌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84년 6월 14일은 처음에 뭐 서울광역시에서 최우선 변대가 300만원이고 기타지역은 200만원에 지금은 상당히 올랐습니다. 2018년 8월 19일 이후로는 1억 1천만원 이하에 3천 7백만원이고 서울에서 그렇고 광역시 소속권에서는 1억원 이하 3천 4백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광역시에서는 6천만원 이하 2천만원까지고 그 다음에 기타지역에서는 5천만원 이하 1천만원까지는 임대타 보호법상 최우선 변제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액인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가임대타 보호법은 2019년 4월 2일 이후로 적용이 9억원 이하로 되어 있고 서울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소액보동권 6억 5천만원 최우선 변제는 2천 2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항력이 없다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 요건에 해당된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타 기금은 수권 과밀지역에선 6억 9천만원에 소액보증금이 5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1천 9백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적용대상 5억 4천만원 광역시군 인천시 제외입니다. 5억 4천만원인 경우에 소액보증금이 3천 8백만원이면 1천 3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지역에서는 적용대상의 3억 7천만원 이하로서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일 때 1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지역의 용적률과 권폐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이것도 이제 수식으로 바뀝니다. 1종원 50%에서 100% 2종원 50%에서 100% 여기 또 1종원 60%에서 150% 2종원 60%에서 지난번에 250%에 쓰는데 이것도 200%로 바뀌었습니다. 3종원 50%에서 300%까지 그대로 그리고 준주거지역의 권폐율이 70%에다 용적률이 500%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서는 보통 1300% 용적률이 1200% 700% 유통산업지역에는 900%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서는 전원공업지역에서는 용적률이 300% 일반공업지역에서는 350% 중공업지역 제가 강의에다 가끔 중공업지역이 서울시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400%까지 용적률이죠. 그리고 녹지지역은 보존녹지는 운영률이 80% 생산녹지는 100% 자연녹지는 100%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에서는 보존관리지역에서는 용적률이 50%고 생산관리도 50%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00%입니다. 농림지역에서는 용적률이 80%고 자연환경보호지구에서는 80%입니다. 이 경우 건폐율은 대부분 20%고 계획관리지역만 40%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부호지역, 자연공원, 농공단지 이런 데는 별로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세법에 대한 기본상식을 알아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강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